1300원대 들어갔죠 그래서 물 태운거죠 회사 지금 재무가 엉망이야 프레미엄은 300% 붙어있고 784억짜리 올해 1분기에도 적자고 부채비율이 700%요 얼마에 났어 회사에 돈도 없어 매수가 1190원 아이씨 이거 더 빠질 수 있다 회사 이거 위험해 회사가 위험하다고 돈이 하나도 없어 부채가 꽉 찼어 자기 재산에 이루자님이 물 안탔어요 물 타던 안타던 1190이면 1200원에 산거네 이런 회사를 왜 사 테마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재무가 엉망인데 프레미엄이 300% 붙어있고 부채가 700%야 자본 대비니 돈 없어 회사에 이 회사가 정리해 이거 한번 더 푹 빠진다 정리해 이거 정리하고 새로 시출발해 이루다니 내 말 들어 한번 더 빠진다 회사가 엉망해야 문 닫을 수도 있어 돈이 없잖아 돈이 회사에 하나 두고 빚값 보면 아무것도 없어 얘네 지금 얘가 올라간다는데 이런 종목 갖고 싸운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올라가더라도 이런 종목 갖고 절대 하면 절대 하면 안되는 종목이야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회사에 자산이 687억인데 부채가 609억이야 회사에 60,70억 있어 어 돈도 현금이 회사에 몇억 밖에 없어 2,3억 밖에 없어 2,3억 2,3억 1,4억 2,3억 2,5 одном